안산시에는 만들어진 지 15년이 됐지만 사용하지 않고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한빛방송이 지난 10여 년간 이 문제를 꾸준하게 보도해왔는데요. 안산시가 결국 이달 안에 도로를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문 기자입니다. 시와호 최상류에 위치한 안산시 4동의 해양 일로입니다. 자동차들이 시원하게 달리다가 도로를 막고 있는 시설물 앞에서 직진을 하지 못하고 자회전을 합니다. 화성시 세솔동에서 다리를 이용해 안산시로 넘어오는 차량들은 좌회전을 하지 못하고 우회전을 합니다. 도로가 차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반월 시화공단이나 안산 시내로 향하는 차량들은 우회도로를 이용해 10분 이상을 돌아가야 합니다. 차단된 곳은 스노울교 3거리부터 안산 고잔프루지오 7차 아파트 단지까지 6차선 도로 535m 구간입니다. 2006년 9월의 중공 이후 10여 년간 사용되지 않는 이 도로 주변에 7천여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인근 지역 도로는 출퇴근 교통난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한빛방송은 도로 폐쇄에 따른 문제점을 수차례에 걸쳐 지적해왔고 이에 따라 안산시는 그동안 방치됐던 신호등과 제어기를 정비하고 차선 도색작업 등을 마무리한 뒤 이달 안에 개방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도로 개방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안전 문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개방될 경우 2개의 초등학교와 1개의 중학교 앞을 차량들이 지나가게 되는데 도로가 협소한 데다가 반월공단으로 가는 대형 차량의 통행이 잦아져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주장입니다. 해양중학교 앞 도로를 확장하고 해안일로에 지하도로를 설치해 공단 방면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안산시는 주민들이 우려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교통체계를 면밀히 살펴 이달 안에는 도로를 개통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btb뉴스 이재문입니다.